높이 뛰셔야 될 거예요. 그거 못하는데 뛰어들어가는 거 같아. 작지를 그냥 빵! 할 수 있게. 이렇게. 와 진짜 너무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요? 이건 예능이야. 그런 거 없어. 팀이 들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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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희야! 아니야. 이렇게 한 번 더. 아 뭐 해야지, 쟤. 안 좋겠어요.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. 이거 완전 괜찮은데. 같이 돌리셔야 돼요. 진짜 정직하게 처진했어요. 이거 진짜로 했어요. 아우, 나 못 들어가겠어. 어떻게 해? 잘생기시네. 이렇게 좀 다 해야 되나 봐. 아이고! 아우! 언니 빨리 와! 이거 양쪽 안은다! 이야, 아우! 이거 진짜 잘한다! 야, 뭐야 이게!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, 여섯, 아홉, 열. 이야, 짜증나!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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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못 들어갈 거야? 어, 언제 들어갈 거야? 제발, 제발 빵개. 제발 빵개. 아 뭐 왜? 말이라고 들어가야지! 어! 알았다? 우와! 저 아파! 아파, 이봐! 빨리! 빨리! 제발! 나가! 왜 그래! 빨리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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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! 여섯, 넌 dos 많이 마음이 안준까봐요!